자 오늘 3.1절 날인데 3.1절 100주년이래요. 그래서 우리가 국기를 챙겨오질 못했고 1.2 선수 자전거 위하이스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국기가 좀 너무 작았어요. 3.1일 1.2 선수 3.1일이라고 국내 브랜드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. 성공입니다. 3.1절답게 성공 한방에 끝내버렸습니다. 자식님 좋아요. 아 근데 전기차 전기 그냥 껌이네요. 전기 껌이네요. 루크님 오우 발을 잘 맞춰서 성공을 했어요. 오우 나이스야. 주기코스 어필립 도전합니다. 달구진님 무조건 돼지 뿌리를 두 개를 넘어야 돼서 뿌잉뿌잉 정통파답게 가고 있어요 이바이크 겨울빈님 이바이크 루크님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서 실패를 했습니다 허필님 작전을 조금 더 들어갔어야 돼요 겨울빈님 재도전 이바이크 이바이크 마구친거 아는데 훨씬 쉬워보이는데? 이리 선수 이리 선수 이리 선수 핸드링만 찍은거 같은데 자수하세요 이리 선수 핸드링만 찍은거 같은데 자수하세요 하하하하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당기너로 해치는거였고요 그냥 가요가 아 여기서 멈칫거렸다 어필님 자 과감해야되요 아 좋아요 아이고 아쉬웁게 됐습니다 어려울거야? 올라가면 빠뜨빨 스프링쿨러 코스 98키로 자 1절 이리 선수 도전합니다 아쉬웁 땡입니다 하하 어 아 근데 필리 스프링쿨스 도전합니다 아하 아하는 이제 전문용어예요 이거다 필름 필름 작전 뭘까요? 바로치기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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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 호핑이 더 좋아졌어요 좋아요 아직까지는 자 거의 90% 성공 대한독립 만세 호핑 끝났다 그냥 넘어가도 만세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되겠습니다 성공입니다 스님들 이제 돼지 파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돼지파를 벗어나요 간헐적 다이어트로 하.. ERT. 나이스. 나이스. 아.. 여기.. 오우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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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쪽으로 했다 이치. 이리 선수. 보스잖아. 올라가면서 바꿨구나.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. 뭘 어떻게 해야될지 지금 빡치게 한번라고 얘가 어디야 알았어요 이게 어적쩡한거에요 어떻게 될거 같은데 코스를 너무 돌고 돌아가려니까 오! 그러다! 아아 자 제가 이제 자꾸 돼지라고 구박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과체중들 성인병 위험해요 그래서 자꾸 구박을 하면은 떼는 수가 있거든요 먼저 뒷벌지가 여기 있어요 여기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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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오! 좋아 오! 나이스 후! 하하 오! 오! 불림 좋아요 과연 세계 최초로 파이프에 걸려서 성공을 못합니다 로크님 좀 전에 성공했는데 제가 찍질 못했어요 다시 돌렸구요 살렸어요 호핑이 많이 와졌어요 오! 저거 어려워요 이제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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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깜짝이야 아이씨 아이씨 1% 파랑색 5% 파랑색 5% 파랑색 5% 파랑색 5% 파랑색 당신 밤색 여기에 모두 신용 5% 파랑색 네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오류 Deala monitored 하는데 황정 황정 살렸어요 아 대단한 선수에요 야 대한독립 만세 그님 여기에 관건은 호핑 하다가 호핑으로 이제 돌려야 되는데 나신님이 도전합니다 자 방건은 호핑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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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신님 여기 처음일거에요 좋아 좋아 올려 올려 됐어 됐어요 됐어요 오우 저거 살려오 여기는 호핑의 세계네 얼마나 호핑을 잘하냐 또 호핑 어딜가 다시 집에 가라고 야금야금 쓰면 야금야금 여기는 호핑에서 사는데네 완전히 오우 저거는 호핑하면 언제였대 많이 늘었어 요새 호핑 수정 좋아졌어요 출발 성공입니다 누쿠님은 저게 관건이 아니네 힘이 좋아서 이 바이크입니다 이 바이크 무거워서 이제 호핑이 될까요 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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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쳤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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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입니다 저 장단지 봐 저 구경하는 관중들 좀 보세요 저기 일부러 반바지 입고 와서 장단지 찍으라고 자기야 아 진짜 아쉽다 저걸피님 자 이 바이크 23.5kg 무게를 못 이겨요 어펠리 어펠리 여기 성공 경험이 있어요 이게 22kg라고 그러죠 좋고요 좋고요 조금만 더 됐어요 됐어요 이제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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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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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성공입니다 여성으로선 세계 최초인가요 하도 세계 최초가 많아갖고 해 땜에 세계 최초가 한 만 군데 정도 되는 거 같아 세계 최초 대박인데 3.1절 날 한 세계 최초 3.1절 날 한 세계 최초 호핑 호핑을 가요 어펠리 이거 이제 다들 의견이 3.1절 날 여자가 세계 최초로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인정합니까 대한민국 만세 자 이리로 와중에 어펠 저걸피님 저걸피님 자전거가 크고 무겁고 좁은 데서는 어 살렸어요 성공입니다 이 바이크 성공입니다 오 드디어 여기는 원점 회기 코스 바이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리 선수 잘 넘어갔어요 자 돌려서도 이제 올라가고 누가 이렇게 찍어놓은 거야 우리가 자 또 하나 올라갔고요 자 거기 비켜주세요 예 비켜주세요 됐고요 마지막 관문 돌려서 내려가면 끝인데 뭐죠 뭐죠 좁다 이거죠 돌리기가 좁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내려가면 성공하는 코스 되겠습니다 방탄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좀 도착합니다 다시 좀 도착합니다 다시 좀 도착합니다 내 엉덩이만 안 맞으면 돼 오 넘어갔어요 없어요 루아이스 핵션으로 도전합니다 3.1절 라이딩 이루 선수 가볍게 올라왔고요 촬영하면 괜히 있는 척 그냥 와도 되는데 제한독립 만세가 땡인가요 살아서 털렸어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쉽게 성공을 해버리네 루크님 지난번에 여기 아깝게 해 성공을 못해서 오늘 서력전 3.1절 서력전 오늘 안정적이에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아깝죠 아깝죠 구라뽕 제가 여기 초절정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그곳 이것으로 자극을 많이 해요 어 됐다 따시님 초절정인가요 어필님이 이거 성공하면 진짜로 이건 여성 최초에요 여성세계 최초로 아유 삐졌죠 이바이크가 이거 성공하면 이바이크 세계 최초에요 이바이크 열비님 이바이크 이바이크 오오오오오 아 이거 턴이 엮어 아 잘못 들어갔어요 안되세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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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거야 그렇대로 부탄 됐다 됐다 예수님 올라왔고요 올라왔어요 잘 떨어졌고요 됐다 됐다 자 이제 가면 되요 성공각이야 성공각 페달만 안나면 되는데 예예예 아유 후님 지난번에 성공을 못해서 오늘도 서력하러왔어요 서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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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고 봐 잘 떨어졌구요 됐다 됐다 이거 뭐야? 어떻게 해요? 핸드링 반칙이죠 발드링 이바이크 겨울비님 성공하면 이바이크 세계 최초 될 것 같아 이바이크 어필님 어! 올라갔어요 됐어! 시계 최초 아! 겁을 먹었어요 아!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었어요 아씨님 초절종 고수에 도전하고 있어요 아! 이거는 나스덴 코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 제가 개척한 곳 자! 잘 떨어졌고 저 아저씨 방탄을 좀 잘 쓰세요 아 이거 방탄 못쓰요 아니 방탄이 그루로 넘어지는데 어떻게 잡고 이로 넘어지면 이바이크 과연 이바이크 약간 오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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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바이크 됐어 이바이크 따시님 따시님도 욕심이 많아요 자전거 욕심 잘 타는 욕심 빗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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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구요 잘 떨어졌구요 오! 과연 됐어 된 것 같아 됐어 형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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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 좋아요 가면 돼 빨리 가자 가자 됐다 됐다 아아 아아 너무 오래 했어 힘이 빠졌어 마지막 도전 자 왼쪽은 없다는거지 아까 오른쪽 어 아니야 어 잠시만 거긴 없어 거긴 아니야 거기 꽃이야 이바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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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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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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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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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무릎으로 짚었기 때문에 반칙이죠 하하하하 아 저거 안됩니다 핸들링 핸들링 무덜링 무덜링 무덜링인가 자 1위 선수가 세계최초로 성공한것 루크님이 도전합니다 하하하하 자 루크 님 페달링으로 성공하면 페달링 세계최초 아 페달링으로 과연 이두선은 지나면에 으하 으하 颔 예술인데 하하하 자 로크님 지난번에는 이제 풀샥으로 성공을 했구요 얼마로 오늘은 위아이스 위아이스 세계 최초인가요? 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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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요 위아이스 세계 최초인가요? 위세죠 위세 아직 끝난거 아니에요 저 높은게 하나 더 남아서 그래도 올라간다고? 바꾸는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바꾸어 앉았어 안좋아 얘가 안좋아 대단하다 오 위세에요 위세 위아이스 세계 최초로 올라갔습니다 맞죠? 와 대단하다 가자